근데 인기를 끌게 된 계기가? 처음에 제가 나왔을 때는 외국인 용병으로 나오라고 했어요. 그리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말라고 그러고. 이름은 너 토니다. 이름이 뭐라고요? 토니. 토니. 이름이 토니다. 영어 이름 급하게 만든 이름이에요, 토니. 그래서 뒤에서 나와서 등튀기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. 임백천 선생님께서 토크를 하다가 저한테 갑자기 영어로 말을 시키신 거예요. 딱 대본에 없는. 깜짝 놀랐죠, 저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데. 그 영어는 알아들었어요, 그 영어는. 대박. 그 영어는 알아들었어요, 그 영어는. 모르고. What's your name? Oh, what's your name? 이름이 뭐니? 만보기인데요, 만보기인데요. 만보기고요. 그 한마디 하고 연습실 가서 정말 해병대보다 더 무서운 훈련을 받았어요, 하지 말라 그랬던 거를. 진짜 혼났거든요. 그러고 나서 방송에서 섭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. 예능에서 난리가 났었어요. 그런데 노래는 아니고 다 예능 프로에서. 예능에서. 그래서 잉크는 제가 살렸습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네.